그러게 말입니라 누가 이 천한 것에 죽은 것의 불 따위를 알아둔단 말입니까 참으로 이상한 분이시지요 이미 죽은 너는 누구보다 산 사람처럼 대하시니 꿈을 꿔도 부지않아도 달라질 것이 없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꿈속에서 사는 것이 낫겠지요 세상이 성인에게 꿈을 꾸지 말라 하니 성인이 성인이 세상에서 지워져 드리는 것이 도리겠지요 나 태어날 때 하늘이 보고 있었다 나 태어날 때 하늘이 보고 있었다 삶고 싶어서 찾지 않아 죽어도 웃음 놓지 않는다 터질 듯 솟아가 내 안에 그 글자들은 내 피를 배신다 내 안에 그 글자들은 인종일 수도 내 안에 그 글자들은 내 피를 배신다 내 안에 그 글자들은 인종일 수도 오 세상에 나는 소리쳐 내 손끝에 피어난 사는 글자는 다 지워라 다 새겨라 죽이시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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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죽이시여 나는 그 장치로 흐를 수 없으니 죽이시여 나를 죽이시여 여기 그 죽은 노비와 이름이 같은 이가 반쟁치를 한다지 왜 한번만 죽일 것이오 그럼 다 사지를 묶어 목을 내리쳤어야지 세상에 날 거부한 불태워라 날도 날 버렸으니 다 지워라 날도 아니지 어릴 수 있다 어릴 수 있다 세상에 나를 거부한 불태워라 날도 나를 버렸으니 다 지워라 나도 나를 지워라 너를 죽인다 너를 죽인다 새쓰는 동쪽에는 진짜 내가 있을까 새쓰는 동쪽에는 진짜 내가 있을까 새쓰는 동쪽에는 진짜 내가 있을까 내 여행이야 내 여행이야 새쓰는 동쪽 naturally 전해 MORAENA 내 여행이야 오.\ 지난grid 은 도련님, 도련님, 부디 그 품 속에서 살았십시오. 죽이시오. 죽이시오 나를. 죽이시오. 나는 그 차를 지울 수 없으니. 죽이시오 나를. 죽이시오.